자 여러분 또 한번 해봅시다 어 이제 이제 17학년도 중등교육 학교교사 예 임용 후보자입니다 자 전공 b 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청량 시간에 나는 학생 기세를 위해서 방법을 작성 방법 자 신년 시간에 아 피스 퍼스너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공업 교육이죠 자 이게 뭐냐면 어 그냥 피치와 이렇게 하겠다 피치와 포스너 에 기능 습득 단계 맞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기능의 교수 원리 저기에서 방목 뭐야 이거 기능의 교수 원리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선생님이 직접 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을 반복하는 때 옆에 조언해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실습장 유행입니다 이것도 공업 교육이죠 자 실습장 봅시다 실습장 유형 자 실습장 유형 자 이렇게 토지 이런 유형 실습장 아 뭐 넓네요 일 실습장 여러 개에서 한 곳에 뭐 여러 개의 실습을 한 쪽에 모아서 당연히 공동 실습장 맞죠 여러 개의 같은 계열의 실습장을 한 곳에 모아 놓은 형태죠 자 이런거는 아주 그러니까 기술 시험 같은 경우 이걸 좀 전공만 할 수 있는 거 실습장 유형 세 가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시멘트의 수화 반응 오 좋아요 찰흙 콘크리트 자 시멘트 시멘트의 수화 반응 예 분말동 높을수록 매스 콘크리트 균열 이 이유가 뭐예요 물과 만날 때 분말동 높으면 뭐예요 물과 만나는 접촉량이 많기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이 왜 너무 뜨거우니까 수화 받을 때 물이 나니까 불이 나잖아 자 토질에서 이거의 유형량 어 토질 좋아 토질약 수리약 뭐 같아서 그냥 저도 헷갈리는데 그냥 에이 답시다 시공에서 어 토층에서 토층에서의 서에 전 응력 강극 수업 공식 다 했습니다 유효 목력 5번 정표고 타원 최고 아 층량 오케이 층량 가자 층량 에서는 뭐다 그래서 이렇게 까네 개념 아 지페 층량 자 gps 층량 에 용어 뭐 있죠 정표고 정표고 그 다음에 타원 최고 지오이드 고 5 이거 알잖아 다 이 다시 있겠잖아 자 6번 천코리트 구조물 100% 나옵니다 철근 공크리트 보 설계에서 뭐에요 계수 전단력 전단 강도 최대 전단 철근 간격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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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성 하 하중법 으로 그래서 체대 처짐 체대 처짐 냥 8번 수업계에서 프로젝트 아욱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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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업교육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맨날 나옵니다 프로젝트 법에서 뭐지 수행과정 아 프로젝트 법 뭐 서술하고 능력적인 야 뭐 야 프로젝트 학생들 능력적 뭐야 말해봐요 그냥 재밌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좋은데 해주고요 계획단과에서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의견을 잘 들여야 되고 신인단과에서는 직접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너무 개방 안되고 아닌가 아니 말고 끝입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전에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아 오케이 교육과정에 아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교육과정에 지금 좀 봐달래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뭔지 어디 찾는지 한번 다시 보여달라는데 자 특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c rc 들어가죠 자 nc rc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죠 자 여기 보면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자 최근에 고등학교죠 우리는 자 총론 자 이거 보세요 고신문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 이걸 보라고 2020년도에 바꿨네 이것도 볼까 일부개정이 뭔지 이걸 보라고 한번 볼게요 2022 다시 2호 이거 100% 씨믄 넣는답니다 안 열려 이걸로 이제 뭐 2022 22 지나팠는 내 봤죠 이거 안 보지 모르는 자 지금 보면은 시험문제 보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맞죠 자 에이씨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음 자 지금 교육부 오십니다 이거 시험이 100% 나와요 이 자 이게 교육부에서 2020년도 2월달에 1월달 발표했는데 자 이게 뭐냐 지금 1달 코나 시대로 인해서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개정한 겁니다 뭐야 자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입 맞춤 보통 교과의 내계형외과 전문교과 전문교과 이거 갈로 맞죠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나온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는거 왜 모르거든요 이거 다들 아시겠죠 자 다시 이거 전문교과로 구분하여서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는 필요없죠 이거 다 필요없어요 다 필요없어요 이거 자 필러 넣어 주울게 이거 시단으로 비추울게 주구 자 86 22 왜 필요없어요 자 이거 기업 및 계절 학생의 발달할 정도 학생 내용의 성격 100%씩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공통하면 2학점 내려가다 단 이거 필요없고요 이걸 변화없는거 16회 16회 다 필요없어요 자 다 줄게요 보통교과 제발 보통교과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게임도 안되는 과목입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학점 192 약점이며 교과는 174 장체는 18 얼마에요 192 단 특산로 차이점 몇 학점 108인데 왜 288이냐 자 한 학점은 16회죠 16 곱하기 18 곱하기 18은 288 학교에서 개설되는 장점은 극암을 개설되는 단 학교에서 이해가 될 시도 맞죠 이런것들 이런것들 좀 알아야 된다고요 다 필요없고요 보세요 단 학교의 진로와 발달 순위를 고려해서 필수 이수학점을 학생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이제 학생 위주입니다 선생이 아니라고요 재우진거 다 필요없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학점에 학점에 기반을 두고 학점에 학점에 기반을 두고 편성 운영을 해주죠 각종 자료 개발 하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연습을 시켜줬고 학교 컨셉도 해주고 아이고 좀 제발 좀 하세요 선생님들아 아시겠죠 2023 3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선생님이 강조할게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저 100% 학기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쭉 같이 합시다 아시겠죠 현행과 같은 건 다 지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나오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이런게 바뀌면은 무조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손 못되게 돼있네 질소 자 자 부치 부치 이거를 하자 컨트롤씨 자 이거를 여기다 붙이지 뭐 어 맞죠 특사고등학교명사 특사고등학교명사 제가 모든 고등학교명사 2013 자 보세요 왜 2022년도부터 올해부터 특사고등학교명사 아니여 이유가 있겠죠 실습 때문입니다 실습 자 딱 두가지만 프린트 이 두가지만 현재까지 한 페이지에 모아 찍겠습니다 설정 자 인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무조건 100%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이거 빨간색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분배기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한 문제 찝었습니다 이상 암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